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곰서염정과 곰서항으로 여행 왔어요. 먼저 곰서염전으로 이동합니다. 곰서염전은 우리나라에서 몇안대는 전일염 생산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황토소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연판에 채워진 바닷물의 반향이 아름다워 사진촬영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염판위에 황토가 섞여있네요. 곰서염전 천일염은 보통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생산된다 합니다. 5,6월에 소금 생산량이 가장 많고 맛도 좋다 합니다. 계속 찍혀있네요. 최근에 지니압이 몇 번에 읽고 계십니다. 이건 브라이프로 긴고 슬플리로 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움데스의 반향이 많아요. 오일이 강해가 쌍 flashing을 많이 보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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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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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소항으로 이동합니다. 갯벌 해넘이 보러 곱소항으로 왔어요. 곱소항은 곱소 젓갈로도 유명합니다. 곱소항은 곱소항으로 이동합니다. 곱소항은 곱소항으로 이동합니다. 곱소항은 곱소항으로 이동합니다. 곱소항은 곱소항으로 이동합니다. 황혼에 물든 갯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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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에 물든 갯벌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